퀄리티의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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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팔미라가 공격해왔답니다 오토 킹오브 킹이다 퀄리티의 탈출 퀄리티의 탈출 퀄리티의 탈출 우주 안녕하세요 Full-end 부urpose ach invitation 퀄리티의 탈출 퀄리티의 탈출 펄리티의 탈출 퀄리티의 탈출 퀄리티의 탈출 answer 퀄리티의 탈출 컴퓨터 자, 얘네는 잘해비지겠.. 크흠흠 저 킹갓 엠페러 잡고요 마이너스 침이 나한테는 커요 전 뒤통수가 안가래서 죽겠다고 어떤 새끼야 저런걸 저기 지어놓니 철거비용이 4천이란게 말이 되니 아 아이씨 저장하려고 여기 있었구나 뭐가 뭐가 이트라교였을걸 이트라교였을걸 아우 릴리아누스는 그곳에 짓나 보지 아우 릴리아누스는 그곳에 짓나 보지 아우 릴리아누스는 그곳에 짓나 보지 어떻게 내 현실처럼 이렇게 돈이 없을까 아우 릴리아누스네요 저거 저 뭐야 아우 릴리아누스 아우 릴리아누스 아우 릴리아누스 자체의 충성도 한 번 올렸고 아우 릴리아누스 아우 릴리아누스 아우 릴리아누스 아우 릴리아누스 아우 릴리아 자 라킬로 먹었구요 저게 최후의 군단 아닐까? 음 아마 맞을걸 이게 또 뭐야 아까까지는 분명히 로마령이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바뀌었지 뭐지? 쟤들은 다키아 남부로 가구요 여전히 돈은 없고 이거 내리면 적자가 이천이고 자 네턴만 버티옵시다 네턴 저건 또 뭐야?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심시티를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더라구요 전 재미없는데 쟤들 그 해군이 아닌 같죠? 상욕계 오는 놈인 같죠? 씨부랄 하.. 하.. 아무튼 고맙습니다 일단 제대로 막아야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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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깔끔하다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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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!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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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 저거! 이것ına 있어도 된다! 6 Gospel expectant minister인! 그쪽 어희들이 받는 건가요? 넌 저거! 나에게 방문을 보여준다! ,,,,,,! 나에게 방문을 받는다! ,,,,,,,! 아... 그래도 많이 차면 안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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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당히 많이 잡았네. 캐들에 비하면 양반이죠. 자 이제 시간 한 번 끌어봅시다. 최고 난이도잖아. 최고 난이도잖아. 이제 시간 다 해볼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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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거야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참 어쩔 수 없죠. 얘들을... 쟤들을 동쪽으로 보내고 쟤들은 아직 적 있네. 쟤들은 쎄네요. 유미씨 안녕. 안녕. 현미는 형이 방송중이니까 그런 사소한걸로 심기를 놓고지 말아주길 바란다. 터맛을 수 있거든. 자, 트로베타 공격하고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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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트리쿠스 2명이라고? 2명이라고? 3명이라고? 제네에프소스 탈하나고요 한 명 더 있다구요? 어딘데? 2명이라고? 얘는 카이오스네 얘는 가이오스고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다 자 오렐리아누스 군단입니다 테트리쿠스가 성 원래 그 성 아니죠? 어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하.. 저거로 못 가네? 그니까 그.. 테트리쿠스라는게 성 아니잖아? 성인가? 1대1이면 포스트무스였잖아요 가문 이름이라고? 그런가? 아.. 팔미라하고 사산제국하고 아르메니아 나 동맹인갑다 동맹은 아니고 아무튼 친한갑네 외교관계가 개쓰레기네 이번 게임은 턴너 옮기구요 저거.. 어.. 아.. 크로스.. 원래.. 그것은 어딨는 것을 지켜볼까요? 바로.. 아.. 바로.. 미.. 아.. 겨울이 끝까지 한참 바로.. 그럼 좀 내정을 해야겠습니다. 건물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우리 돈이 지금 그걸 못 버틸 것 같네. 건물을 좀 치워줘야겠다. 카르 타고 포위 당했고. 파르살로스 점령 있구요. 저거 뭐냐? 코트 쪽이냐? 이게 또 뭐야? 다키아 지역의 다음 텐에 발란 터지겠네요. 다키아 지역의 다음 텐에 발란 터지겠네요. 다키아 지역의 다음 텐에 발란 터지겠네요. 쟤는 테사로니카 쪽으로 하고요. 대**** 발란 터지일텐데, 피스크프리나 아니면 페트라다바이터 짓도록 해주죠. 자르미지게 투사이 터졌네 저는 못 이김 테트리쿠스의 이름이야 그럼 이 게임 만든 새끼들이 잘못한 거네 성이 뭔데 아 이제 수익이 4천이 됐구요 이제 요거 연구합시다 음 그래요 자 울스 10포 점유했구요 자세히 자세히 자카르타고의 포위 풀었구요 얘들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코트 족하고는 고트 족하고는 평화협정하고 몰치 아프다 몰치 아프다 임페리움 올라가면서 수입이 또 떨어졌다 가이우스 피우스 에스비우스 테트리쿠스 그럼 테트리쿠스가 성이야? 맨뒤에 오는게 성 아니에요? 가이우스 윌리우스 카이사르처럼 그렇게 쓰잖아요 윌리우스는 가문이름이잖아 터넘기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게 가문이름 가문이름 가이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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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愴 태트리쿠스 가문이라고 이런걸 보면 얘들이 그냥 테트리쿠스를 성이라고 제안한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포스트무스하고 테트리쿠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네 친하... 뭐 친자나 그런게 아니야? 누가 테트리쿠스가 그럼 포스트무스하고의 관계는 뭔데요? 아무런 관계 없는거에요? 그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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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자 다키아의 반란은 해결했고요 영상 끊고 턴 넘깁시다 그럼요?